오늘도 낮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지상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시작되는 남부지방은 낮기온이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의 낮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기온은 31도까지 치솟겠고 포천과 고향도 낮에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3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이어서 경기 남부도 낮에 3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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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